영상은요. 하나의 사각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화면 비율도 다양한 비율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요. 4대3 비율이라고 해서 가로 길이가 다소 짧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영상만 보더라도 가로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서는요. 영화 산업을 TV와 구분짓기 위해서 일부러 가로가 다 긴 화면 비율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영화 화면은 와이드 스크린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화면 비율은 당연히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산, 카메라의 종류와 센서, 그리고 상영 플랫폼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일반적인 상업 영상에서는요. 가로가 긴 16대9, 1.77대1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영화 쪽에서는요. 가로가 극단적으로 더 긴 2.35대1 같은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어떤 분과 함께 이 화면 비율 때문에 한번 막장 토론을 하면서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영화 같은 화면 비율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흔히 영화 같은 효과를 만든다 하면은 위아래 화면을 잘라서 가로 비율을 더 늘리고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비율이 영화의 요소라는 건 틀린 거다라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분의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100%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영화에는요. 규정된 영화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도 4대3 같은 비율의 영화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화면의 비율을 영화의 요소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또 사람들의 심리를 무시한 편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한 장면을 보고 그것을 나름의 경험으로 추리하고 도출해내는 그런 심리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요. 이제 2.35대1 같은 비율의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상에서 위아래를 잘라서 화면에 가로 비율을 길게 만들면은 그거를 영화 같다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능 같은 프로에서도요. 영화 흉내 낸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죠? 일단 위아래를 자르죠. 위아래를 잘라서 가로를 늘려버리는 효과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출발하는 영화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면 비율이 영화의 요소로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얘기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화면 비율은요. 일반적으로 16대9 비율을 사용하고요. 또 그렇게 촬영이 되고 추후에 편집과 가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비율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화면 비율 중에서 특히 2.35대1 비율을 영화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 현재 영화계에서는요. 2.39대1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관용어처럼 시네마 스코프다. 그러면은 예전 초기에 2.35대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은요. 아나무픽이라는 특수한 렌즈를 사용해서 처음에 양옆으로 짜그러뜨려서 압축시켜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 그걸 다시 펼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가로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훨씬 더 높은 몰입감과 웅장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2.35대1 비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일명 시네마 스코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요즘에 가장 대중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는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의 픽셀 수와 상반이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모니터 내에 픽셀의 숫자를 지칭하는 건데 가로 픽셀 또는 세로 픽셀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상도 크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모니터 크기에서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의 영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영상의 해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FHD는 1920x1080, QHD는 2560x1440, UHD는 3840x2160 이렇게 픽셀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UHD는 흔히 4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로 픽셀의 개수가 4000개에 가깝다고 해서 4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4K 영상이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6K나 8K, AK로 촬영을 하고 크기를 4K로 줄여서 최정본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상업료 납품 영상에서는요. FHD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해상도로 촬영과 편집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후반 작업에 많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화 편장에서는 예산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영상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단 한순간의 찰날을 기록한다면 영상은 시간을 기록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24장, 30장, 60장 등의 사진을 1초 안에 찍어내고 그것을 일정한 속도로 재생을 시켜주는 것이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장 한 장 연속되는 동작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촤르르르 넘기게 되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영상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 한 장 그려진 그림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1초에 몇 장씩 보여줄 건지에 대한 속도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요, FPS라고 부릅니다. FPS 게임 말고요,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와 결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1초에 보여주는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은 더 부드럽게 보이고 동작들이 더 자세히 보이겠죠. 반대로 프레임 수가 적을수록 동작은 더 끊겨 보이게 됩니다. 자,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나요? 일본 애니메이션은요, 평균적으로 1초에 16프레임 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나 픽사 같은 곳에서는요, 평균적으로 24에서 30프레임 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본이나 한국 애니메이션은요, 동작이 많지 않고요, 많이 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동작이 많죠, 캐릭터들이? 아주 동작이 많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항상 이 프레임이 높을수록 더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프레임레이트는 달라지게 됩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장르에서는요, 대부분 24fps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부드럽고 편하게 장시간 볼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의 24프레임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분위기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원하실 때는요, 24프레임으로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보는 뉴스나 예능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는요, 30fps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사실적이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이나 요리 영상 혹은 모션 그래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레이트입니다. 자, 60프레임레이트 영상도 많이 있는데요, 60프레임레이트는요, 너무 프레임과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눈이 금방 필요해지고 장시간 시청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프레임레이트입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는요, 아주 빠른 동작이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운동 경기 같은 영상이었죠.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60프레임레이트 정도는 되어야지 움직임을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도 60Hz 이상은 되어야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잘 볼 수 있게 되겠죠? 60프레임레이트 같은 영상은요, 또 그대로 쓰지 않고, 프레임을 늦춰서 고속 촬영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슬로우 모션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고속 프레임레이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영상 장르에서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게 되면 프레임레이트가 29.97, 23.97, 이런 식으로 24, 30보다 조금 낮은 프레임레이트로 촬영이 되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된 프레임레이트를요, 드롭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아날로그 시절의 방송국에서 전송 속도로 인한 프레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레이트인데요,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으로만 영상을 보는 현재는 사실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는 있지만, 드롭이나 논드롭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레이트를 쓰시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영화를 찍는다, 아니면 감성적인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아니면 뭔가 막 분위기 있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는다, 그러면은 24 프레임레이트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강의 영상, 그 다음에 설명하는 영상, 아니면 요리 영상, 일반적인 예능 영상, 이런 거를 촬영하신다, 그럴 때는 30 프레임레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게임 영상, 스포츠 영상,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으시면은 60 프레임레이트를 쓰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광고를 촬영하는데, 만약에 좀 스토리가 있고, 좀 무드가 있는 그런 광고를 찍는다, 그럴 때는 24 프레임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드라마같이 뭔가 스토리가 차차차 치고 나가고, 드라마 같은 형태로 광고가 된다, 그럴 때는 30 프레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위기에 따라서 프레임레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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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